가수 최자씨와 설리씨가 결별했다는 소식입니다. 늘 사랑 앞에서 당당했던 연예계 공식 커플 최자 설리씨 커플. 2013년 함께 있는 사진이 포착되는 것을 시작으로 최자씨가 분실한 지갑에서 설리씨의 사진이 발견되는 등 연애를 인정하기 전부터 화제를 모았었죠. 2014년 8월 두 사람은 결국 연인임을 인정하며 당당히 공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. 하지만 14살의 나이 차이와 2015년 설리씨의 그룹 탈퇴 후 대중의 우려를 낳았는데요. 설리씨는 SNS를 통해 자유분방한 데이트 사진을 업로드하며 애정전선 이상무를 알렸습니다. 하지만 지난 6일 두 사람은 공식적으로 결별을 인정했는데요. 두 사람의 소속사는 두 사람이 바쁜 스케줄과 서로 다른 삶의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헤어져 좋은 선후배 사이로 남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. 건강히 잘 지냈으면 좋겠다. 두 분 각자의 자리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길 바라겠습니다.